안녕하세요 테크봇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동영상을 볼 때 배속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방법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네이버 동영상, 유튜브에서도 가능합니다. 배속을 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. 크롬 브라우저가 없다면 설치해 줍니다. 그 다음 비디오 스피드 컨트롤러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. 확장 프로그램 주소는 영상 설명에 추가해 놓겠습니다. 넷플릭스 영상을 플레이하면 왼쪽 위에 숫자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있는 더하기, 빼기 버튼을 누르면 배속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아래 시간을 보시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튜브나 네이버 동영상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한 번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.